사랑하겠다면 당신이 내일 죽을 것처럼 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 지도를 가지고 제 몸의 연락처, 제 영혼의 부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뼈와 살과 피를 다 내어놓고 당신 사랑하다가 결국 내일이 오기 전에 죽고 말지라도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기어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없이 깊은 죽음이 가진 영원함으로 당신의 사랑과 사랑하는 당신을 이 땅에서 하늘 끝까지 완전히 사랑해 내겠습니다. 잠이 든 당신, 김하인, 두 번째 시간, 입으로 내는 실로폰 소리 선영은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구급차가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50분 무렵이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를 넘겼음에도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고 있었다. MRI 단층 촬영 결과 그녀는 측면 후드 옆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뇌출혈 상태를 체크한 담당의인은 즉시 수술을 결정했다.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릉 아산병원에도 국내에서 실력을 알아주는 뇌수술 전문의가 있고 수술 재반 장비나 인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뇌수술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얼굴이 난 빛으로 굳은 성민은 수술실을 향해 끊임없이 혼자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선영아 힘내. 잘 참고 꼭 이겨내야 해. 내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꼭 건강을 되찾아야 해. 어금니를 꽉 깨문 그의 표정은 절박했고 비장했다. 모아진 두 손끝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땡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3층. 니은자로 휘어두는 수술실 복도로 허겁지겁 뛰듯이 걸어오는 세 사람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고 있는 중년 여자는 장모였다. 비칠거리는 아내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은 장인. 맨 앞에서 김성민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은 처제의 희영이었다. 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수술 중인가요? 네. 장모가 허공에 두 팔을 휘젓듯이 내뻗어서는 고개를 떨군 그의 두 팔을 우악스럽게 거머쥐고 흔들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장모는 그가 원망스러운지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팍을 몇 번이고 내리쳤다. 장모는 비통한 울음을 손수건으로 틀어막았다. 원래 타고난 체질이 약했던 장모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다. 근데 여기 이 병원은 어떻게 수술실 앞복도에다가 나무로 된 긴 의자를 놓아두지 않은 걸까. 절대 정숙이 필요해서겠지만 바닥에 자꾸만 주저앉으려는 장모를 앉힐 곳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진정 좀 하시고요. 죄송이고 진정이고 다실래. 이 판국에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이고, 어쩐다냐 우리 선영이. 내 예쁜 딸을 어쩐다냐. 오호, 수술실 앞에서 왜 이리 경고망동이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판에. 진통하기 짝이 없는 표정인 장인이 엄하게 장모를 질책하자 그제야 장모는 근처 벽에다가 등을 붙이고 쪼그려 앉았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으로 인해 장모는 손수건에다가 얼굴을 파묻었다. 말이 없는 처제 희영은 그를 향해 원망 섞인 가신눈을 뜨고 있었다. 장인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곤 성민에게 걸어와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닐세, 이게 어디 자네 탓인가. 그럼 수술실로 들어간 지 세 시간이 이미 지난 거구먼. 네. 장인은 평생 공사에서 재직하다가 작년 말에 퇴직하셨다. 깊은 한숨을 감출 수 없는 장인은 거푸 긴 숨을 내쉬고는 닫힌 수술실 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 걸세. 한 번도 속속인 적 없었던 녀석이니까 나는 믿네. 수술을 잘 마치고 나올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테니까 우리 믿고 기다리세. 장인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서서 지그시 눈을 내려감았다. 하지만 아내 동생인 희영이는 아랫입술을 칠끈 깨물고 있었다. 원망이 가득한 물기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성민을 노려보고만 있었다. 알아? 우리 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처제 눈빛은 시종일관 그렇게 말없이 외치면서 그를 흘러나고 있었다. 처제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에게 한 번도 형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아내 선영이와 한 살 터울인 희영은 언니 결혼을 가장 심하게 반대했었다. 김성민이 선영이와 함께 서울 중곡동 용마산 아래에 있는 그녀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세 사람 반응은 각자 달랐다. 동네 시장 입구에서 조그만 한복집을 운영했던 장모는 사익감으로 선을 보이러 온 그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가 영역했다. 그렇다고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네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장애인 선영이가 엄마에게 미리 부정적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바짝 긴장한 그에게 다리를 편하게 앉으라고 몇 마디 말을 푸근하게 해준 사람은 장인뿐이었다. 희영은 아예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그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희영은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을 그에게 물어보며 얘기를 나누는 사이 선영은 안방에서 나가 동생 방으로 건너갔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형부가 될 사람이 집까지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희영이가 형식적으로나마 얼굴조차 비춰주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잠시 후 희영이가 악다구니 치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다. 글쎄 난 싫어 싫다니깐 그래 그렇게 네가 좋아한다니까 네 맘대로 살아 난 안 말려 하지만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것까지 네 맘대로 하려하진 말란 말이야 아니 그럼 지금 너 하는 짓은 제정신이냐 핵이사인 준수 오빠가 백번 낳았지 준수 오빠 우리 가족에게 점수 따려고 그동안 얼마나 잘했었어 집안도 우리 집보다 훨씬 괜찮지 대학 때부터 언니 좋다고 언니만 줄고 따라다녔잖아 너 그러다가 진짜 벌받아 얘가 막말까지 다 하네 그때까진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진정시켜 말소리를 줄여보려고 했던 선영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아무리 언니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동생인데 너무한다 싶었고 준수 오빠 얘기까지 나오자 선영은 화가 발칵 치밀었던 것이다. 야 그건 준수 오빠 일방적인 감정이란 걸 너도 잘 알잖아 난 배우자로선 아니다. 싫다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래 그랬었지 아이고 그래서 너 좋다는 번뜻한 회계사 내팽개치고 택한 사람이 우체부였어 배달부 집배원 그게 뭐 어때서 저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고 나도 그 직업 좋아해 그럼 된 거잖아 그래 둘이 어려운 하시겠어 그러니까 결혼하시라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니 너 아주 못된 거 어떻게 언니를 언니 취급도 안 해 동생인 네가 언니인 내 선택을 눈꽃만 치라도 존중하고 인정해준다면 이럴 순 없지 직업 가지고 사람 비교하는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사람 속을 보려하지 않고 조건 가지고서만 판단해 그래 너 잘났네 잘하면 현대판 평가공전 하시겠네 뭐야 너 자꾸 까불래 너랑 나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말을 말자고 아휴 정말이지 채 하지만 말이야 이것만 분명히 알아둬 나 앞으로 어디 가서도 언니 너 얘기 못해 창피해서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젊은 사람이 집배원이 다 뭐냐 후줄근한 50대 아저씨 냄새가 찌들게 뱀 뭐 뭐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영이가 동생 뺨을 후려쳤다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어떻게 저 사람 빤히 듣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해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네 언니야 언니 언니는 무슨 그래 언니 네 날이니까 내가 참는다 채 빌어먹을 처음에 건너방 쪽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때 딸들의 다툼을 제재하기 위해 엄마가 한급히 일어섰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엄마는 마지 못해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딸 희영이가 씩씩거리며 발소리를 쿵쾅대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는 신발을 꿰차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단독주택 세문이 광 하고 다친 뒤 일시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민은 고개를 둘 수 없었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선영이가 흥분이 제 가시지 않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옆으로 와 조심스레 앉았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아빠 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래 하지만 너도 동생을 이해해 주어라 잘하면서 희영이가 널 좀 잘 따랐냐 둘도 없는 친구 같기도 했지 그래서 아마도 제 딴에는 많이 속상해서 그럴 거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떨군 사익감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자네도 마음 넓게 이해해 주게나 녀석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게 했거니 하고 아닙니다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렸다 솔직히 나도 여기 말없이 앉아만 있는 선영이 엄마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네 섭섭하고 아쉽네 자네도 나중에 새끼나 길로 보면 알겠지만 세상 부모 마음이야 다 그렇지 않은가 자식을 보다 나은 쪽에 짝지어 주고 싶은 처음엔 집사람도 그랬고 나도 반대가 심했었네 하지만 선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자네 얘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다고 거듭 말하고 매달리고 어디 자식이기는 부모 보았던가 결국 우리는 자식인 선영이 뜻과 결정을 믿기로 했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민이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리자 그제야 터져나오는 한숨과 함께 엄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선영이는 말일세 자라면서 한 번도 제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네 지금까지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 목표도 제 손으로 세우고 또 잘 이뤄냈던 자랑스러운 자식이었네 그래서인지 자네를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부부의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컸었다네 네 장인이 말했다 난 말일세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딸이 자네를 선택한 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자네에게도 가져야겠네 부디 우리 부부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매사 자네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 딸을 넉넉히 품어주게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영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고맙네 장인은 그제야 입가에 흐린 미소를 머금어냈다 나도 말일세 나이 육시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서로 오순도숭 위에 주면서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네 하지만 젊은 시절엔 그걸 몰랐었지 젊었을 적엔 빨리 성공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고만 싶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달란한 행복이니 뭐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네 그저 앞만 보고 숨가쁘게만 살아왔다네 아마도 우리 선영이는 남부란 듯 살게만 평생을 급급했었던 제 부모 사는 모습이 그리 보기 안 좋았던 모양일세 그건 아니에요 아빠 괜찮다 엄마 아빠가 문 안에는 살아왔지만 가족끼리 웃음꽃을 많이 피우며 살지 못한 건 사실 아니더냐 아버지 눈길이 딸에게서 성민에게로 돌려졌다 해서 말이네 나는 자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숨차게 흘러보내는 것을 바라지 않네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그 하루가 삶의 마지막인 듯 애특하고 살갑게 내 딸을 보듬어주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자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만 해준다면 나나 여기 있는 집사람이나 기꺼이 자네를 훌륭한 사익감으로 받아들이겠네 어떤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성민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자세를 단정하게 여미더니 그녀 부모를 향해 진심이 가득한 큰절을 올렸다 그는 다시 단정하게 무릎을 꿇어 앉았다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겠습니다 선영씨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순 없겠지만 선영씨 마음만은 절대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씨가 절대 힘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영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영씨를 지금까지 금지오겸으로 키워주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작고하신 제 친부모님 대신 아버님 어머님을 제 친부모님으로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마리나마 정말 고맙네 우린 그저 자네와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네 하하하하 이런 좋은 자리에 술 한 잔이 없을 수 없지 여보 왜 그렇게 앉아서만 계시오 앞으로 평생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귀한 사익감이 왔는데 어서 술상 하나 봐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뤄진 결혼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선영이가 사경을 헤매는 일이 벌어지다니 성민은 수술실 앞에서 침통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각자 눈물을 찍어내며 서 있는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뿐이었다 선영이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해도 그 모든 게 자신 탓으로 여겨졌다 왜 그때 자신이 우겨서라도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일까 허리에서 피 조금 뽑아낸 게 먼 대수라고 자신이 고집을 부렸다면 얼마든지 따라 나설 수 있었다 그랬다면 이 두렵고도 끔찍한 상황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술실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수술실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제발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절대자인 신께 빌고 또 비는 심정이었다 선영이가 수술실로 실려 들어간 지 4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푸른 수술 가운을 걸친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가족들이 막아서기도 전에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의사 한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문을 밀치고는 피곤한 기색으로 복도로 걸어나왔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까 의사의 두 눈은 흔들렸다 음 네 저희들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니는 언제 깨워나는 거죠 마취가 끝나면 의식을 차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일단 안정을 취한 뒤 회복실로 환자를 옮긴 다음 시간을 두고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글쎄요 현재로선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료진들로선 내일 오전까지 환자의 의식이 돌아온다면 큰 고비를 넘긴 거니까 일단 한시름 놓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뒤에 남은 가족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었다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다 죽고 사는 영역은 의사도 어찌할 수 없고 모른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환자의식이 돌아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의사가 일체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을 더욱더 불안과 공포에 짓누르게 했다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갔을까 남자 간호사 두 명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뒤 이 웃고 둔탁하게 문 한쪽에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입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머리 전체를 압박풍대로 첨해 선영이를 실은 시트가 바퀴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굴러나왔다 성민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던 가족들이 모두 그녀 이름을 부르면서 시트에 달려들다시피 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표정이 하나도 없었다 빗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성민의 머릿속에선 더없이 맑고도 고았던 그녀 얼굴이 담긴 어떤 한 장면이 과거로부터 불현듯 뇌리를 스치듯이 떠올랐다 2005년 꽃들이 피어나던 봄 그의 진심 전부를 담아낸 두꺼운 편지를 교무실 그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로부터 나흘이 흘렀다 3월 21일이었을 것이다 우편물 배달일을 마친 그는 오후 7시경에 우체국 앞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해는 이미 저물어 거리 곳곳은 컴컴했다 하지만 둥근 가로등 불빛은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하는 커다란 벗나무며 진달래꽃나무 가지를 함초롬히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바지를 탁탁 쳐서 탈면서 걸어가다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우체국으로 오르는 돌계단 어기에서 이선영 그녀가 두 손을 앞에다가 여며지고 서 있었던 것이다 목룡꽃이 현상되는 연노란색 봉긋한 투피스를 입고서 말이다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성민은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싶은 심정이었다 도무지 그 그림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는 목내를 한 뒤 환하게 웃는 것을 보자 성민은 더더욱 어리둥절해져서 두 눈이 잔뜩 커졌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몇 발자국을 사뿐사뿐 그에게로 걸어왔다 틀림없는 그녀였다 아 그녀가 자신을 만나보기 위해 제 발로 여기까지 와서 기다려주다니 뒤늦게 그녀를 향해 걸어가는 성민의 두 다리가 눈에다 보일 만큼 후들거렸다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셨네요 아 네 오늘은 일이 좋음 배 많이 고프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때요? 제가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니까 바완기 사주실 수 있죠?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근데 잠깐만 계십시오 퇴근 시간 체크하는 체크아웃 카드만 찍고 나오면 되니까요 성민은 허둥거리면서 부랴부랴 한 다름에 우체국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면내 산채 비빔밥으로 유명한 우정식당을 향해 나란히 걸었다 편지 말이에요 아주 잘 쓰시던데요 그쪽 일 하셔서 그런가요? 아주 감동이었어요 아 아닙니다 천만에요 저로서도 난생 처음 길대서 온 편지입니다 암튼 좋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면 중심부인 시가지 한편으로 오대산에서 발원한 오대천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스레 가로등 불빛이 물길을 따라 흐르는 한적한 뚝기를 나란히 걸었다 밤하늘엔 주먹만한 별들이 떠있었고 나뭇가지마다 순을 틔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있는 듯 느껴졌다 잠시 아무 말 없이 골똘한 표정으로 뚝기를 걷던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를 향해 천천히 두 발을 모았었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어내며 한 손을 불쑥 내밀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를 한번 알아봐요 네 네 사귀어 보자고요 싫으세요? 성민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잡고는 재빨리 어깨를 낮추며 두 손으로 얼른 그녀 손을 덥석 잡았다 아니요 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가볍게 그의 손을 흔든 뒤 엉겹결에 세게 잡은 그의 손아귀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자신의 허리 뒤에 둘러잡고 가볍게 걸음을 앞으로 옮겼다 야 정말 이길 아름답네요 불빛이 반짝반짝 물 위로 흘러가고요 네 그렇죠? 모르시죠? 제가 그쪽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 옆에 앉은 여선생님이 연애 편지 아니냐고 놀려들 정도로 제가 편지 읽는 내내 당황했었고 얼굴이 홍시처럼 밝혀졌었다니까요 늘 처음엔 그저 황당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책갈피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더니 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더군요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조금 슬프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슬며시 미소도 지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쪽 대리를 몰래 캤죠 내가 그쪽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요 우리 학교 여선생님 중 성민 씨 동창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관리를 봐주는 아저씨도 그쪽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하시고요 그 외에도 두 사람 더 그쪽에 대해 슬쩍 물어봤었는데요 모두가 네 제가 알아본 네 사람 모두 김성민 씨가 괜찮은 남자 좋은 젊은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그렇습니까? 그 참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교 관리 아저씨 말이 걸작이더군요 김성민 씨가 지금은 이루고 10년 후인 40대에 군의원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당선될 거라고 하시던데요 사람이 어떻게 평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죠 그것도 젊으신 분이 글쎄요 의외군요 그동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쪽 편지에 대한 제 답장은 일단 우리가 친한 친구로 사귀어 보자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4살이나 많은 걸 알지만 오빠로 대하는 건 싫고요 이성 친구로 대등하게 사귀어 보자고요 그게 싫다면 지금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전 좋습니다 무지 좋습니다 전 원래 내숭이나 얌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곧장 얘기해요 너무 솔직한 게 탈이긴 하지만 뒤끝은 없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요 사귀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될 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사귀어 보다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린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사귀어 보고 싶으시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절 단칼에 잘라내시겠다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없던 일로 하겠다 어머 어머나 기 막혀라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잘 맞추네요 정말 너무나 잘 맞췄어요 딩동댕 명징한 입 실로폰 소리를 내며 선영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 눈부시게 희고 분홍빛이 물들었던 그때 그 순간에 그녀 얼굴이 지금 환자 이송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녀 얼굴과 오버랩 됐다 그녀 얼굴에서 빛나던 그 눈부심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가 지금의 그녀 얼굴은 낯빛으로 창백하게 굳어있었다 그녀를 실은 시트를 옮기는 남자 간호사가 보호자들은 4층 회복실이 가까우니 따로 오시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성민은 장인 장모와 처제가 층계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뒤 황급히 근처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음에서 봇물이 터진 건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낙비 내리듯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저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기 힘들었다 선영이가 저렇게 된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 너무나 가슴 아팠다 순간순간 선영이가 너무나 그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지금 회복실 안으로 실려 들어가고 있을 그녀가 자신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었다 더 이상 아무런 원이 없겠다 싶었다 그는 천지가 무너진 슬픔을 토했다 몇 번이나 레버를 돌려 화장실 자병기물을 흘러내리면서 성민은 새어나오는 울음을 손바닥으로 짓눌러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해내는 일은 피라미드를 쌓고 공중정원을 만들고 피사의 사탑 같은 불가사일을 이루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사랑은 원래 식물성입니다 밥 짓고 기다리는 늦은 밤 사랑을 끄떡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불변의 고정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움직이는 사람에겐 미완성으로 남는 피련의 고통입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옮겨 놓을 수 없다면 그 어떤 사랑도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식물이, 나무가, 동물에게 먹혀주고 베어지는 미덕을 보여주는 건 동물과 사람의 이 필연적인 상실에 대한 은혜이고 보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누구나 사랑에 도전을 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는 언제나 모모해 꼽을 가능했기에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메스날 같은 경계선 선영은 사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나흘째 되던 날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은 삶의 종착지란 보이지 않는 팻말이 붙은 곳이다 그곳은 삶보다 죽음이 훨씬 가깝다 중환자실 안으로 환자가 실려 들어가면 열에 겨우 한두 명만이 회복이 돼 다시 일반 병실로 되돌아간다 일곱예덜명은 흔적도 없이 치륵 속으로 삼켜버려 곧장 죽음을 맞는 곳이 바로 중환자실이다 까닭의 선영의 가족들은 의사 앞을 가로막았다 팔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외과과장은 남편인 성민과 환자 부모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다 과장은 집무실 형광판에 선영의 뇌 사진을 끼운 뒤 목이 마르다는 어조로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환자가 손상을 입은 곳은 이쪽 우측 후드 옆 부위입니다 여기 이 정도만큼 외부 충격에 의해 함몰되었죠 두개골 손상도 문제지만 밀려 들어가면서 깨진 뼛조각에 의해 뇌혈관이 파열된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각을 다투어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로 두면 10중 8구 환자가 목숨을 잃고 말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대체 이걸 어쩌면 좋아요 가만 계시구려 아직 의사 선생님 설명이 안 끝났지 않소 네 그 그래서요 이 말씀은 차마 못 드렸었는데 두개골을 열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뇌뿌리 쪽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켰더군요 집도의 중 한 분은 회의적이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덮는 게 낫겠다는 소견을 내셨죠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 살고 죽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의들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봉합해야 될 부인은 봉합하고 절제해야 할 부인은 절제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취가 풀리는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노심초사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눈썹이 떨린다든지 손은 들어 올리지 못하더라도 손가락 한마디라도 까딱거린다든지 지금껏 그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내수술의 경우 환자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깨어나는 환자도 있고 아주 늦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지금 환자 어머님 낯빛이 아주 안 좋으신데 진찰을 따로 한번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긴장을 푸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딸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제가 무슨 아닙니다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따님께서 나중이라도 깨어나셨는데 본인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셨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환자를 진정 위하는 길은 보호자들이 먼저 자신의 건강부터 알아서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환자 실은 하루에 면회가 2회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 외의 시간엔 따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실 수가 없으니까 네 부모님께서 서울이 집이신 걸로 아는데 정이 서울로 돌아가시는 발길이 안 떨어지신다면 병원 가까운 곳에 숙박시설도 많으니 일단 그곳에 가십시오 욕조에 도움을 받아놓고 몸을 푹 당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경우 환자 보호자가 환자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와서 염려가 돼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자 가족에 속타는 심정과 건강까지 배려할 줄 아는 의사였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리고 있는 성민의 장인이 잠시 주저하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무엇이든 편히 말씀하시죠 네 제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수술과 관련됐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기보다 더 큰 서울의 대학병원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만약 환자 가족들이 기필코 환자를 보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신다면 저희로선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선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두 손 들고 막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옮기는 과정 자체가 해로울 테니까요 지금은 그 어느 병원에 모셔간다고 해도 환자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당신들 실력을 믿지 못하겠다 가족 목숨 살리는 일인데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뭔들 못하겠냐 하시지만 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 수술은 무리입니다 환자 몸이 연속되는 수술 충격을 감당치 못하니까요 여기가 지방인지라 우리 의료진들을 믿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긴 한데요 저희 병원 시스템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강릉 아산병원은 서울현대 아산병원과 서로 파견 근무와 교환 근무를 갖춘 인적순환 시스템입니다 저 또한 작년 초에 서울에서 이곳 과장으로 내려왔죠 그러니 어르신께서 우리 아시는 그 점에선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장인과 장모는 의사 충고에 따라 병원 근처 모텔에 입실했다 실제로 장모는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걸음도 제대로 옮기기 힘들 만큼 심신이 피피해져 있었다 성민은 장인과 장모에게 제가 선영이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하룻밤이라도 안정을 푹 취하십시오 하고 말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외과과장 집무실 문부터 두드렸다 과장은 다시 나타난 그를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아까는 어르신들까지 함께 계셔서 도저히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요 네 말씀하세요 성민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떼었다 지금 우리 선영이 아니 환자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깨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음 그런 예단에 대해선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군요 아뇨 전 선생님의 보다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저라도 아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나 부정적입니까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그렇게나 회의적인 겁니까 의사가 끙하고 신음을 삼켰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 다시는 선영이가 못 깨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까 사람 애간장 타게 하지 마시고 어디 속 시원하게 말씀이나 해주십시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압과 맥박 수치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동공 반응도 아주 희미합니다 자가호흡이 미약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환자 상태는 거의 식물인간 경계성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인간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드물게나마 의식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네 열의 한두 케이스 정도죠 성민은 누군가 자신의 뒷머리를 세게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악감으로 입을 딱 벌리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그럼 나머지 80-90%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겁니까 그것 또한 환자들 케이스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시니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앞으로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되더라도 1년 2년 이렇게 몇 년씩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식물인간 영역으로 넘어가면 일주일을 전후로 해서 뇌사 상태로 악화되는 게 보통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의사는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지만 뇌사 다음은 바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종교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영이는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이다 성민은 한동안 질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온몸을 부르르 떨고 앉아 있다가 눈을 뜨고 천천히 의사에게 일어나 의사를 정면에서 무섭게 내려다보았다 아뇨 선생님 제가 장담을 하죠 네? 우리 선영이한텐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음 의사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앞으로 환자 상황을 못 믿으시겠다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절 대신 믿으십시오 전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는데 제 목숨을 걸죠 당신만 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 보고 갑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당신은 늘 넉넉하고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셨기에 저 당신만 보고 제 사랑을 태운 제 삶을 몰고 거친 세상 파도를 넘어 등대 같은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당신에게 깊을 꽃 닿고 싶습니다 당신 삶 속에 닿아 제 사랑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만큼만 행복해지는 겸손한 삶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저만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전 당신 가슴에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그녀 옆에 앉다 강릉 아산병원 6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맞은편 중앙에 간호사 업무 데스크가 있다 왼편으로 12개의 병실 오른편에 8개의 병실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 6인실 병실 대여섯 개의 크기에 중환자실이 위치해 있다 중환자실 입구 오른편엔 장판이 깔린 보호자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오전 6시가 되자 보호자실에서 2시간 정도 담요를 덮고 자던 성민은 화장실로 가 세수부터 하고 칫솔줄도 했다 성민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오면서 마주치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밝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저씨 이젠 목발 없이도 잘 걸으시네요 아줌마께서는 퇴원 안 하세요 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오 간호사님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등등의 인사 말이다 선영이가 총환자실로 들어간 지 한 달 반이 흐른 2009년 1월 20일이었다 그는 한동안 보호자실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병원 식당에서 해결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딱 한 번 병원 구역을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직장 문제 때문이었다 진부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인 이선영 선생님에게 큰 사고가 났던 그 사건은 하루도 안 돼 온 동네가 다할 정도로 진부면 내 삽시간에 퍼졌다 김성민의 직장에서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휴가 처리를 해 주었고 한 달 동안은 병가 처리를 해 주었으며 결국은 1년 휴직 처리를 해 주었다 휴직계는 본인이 자필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지장이나 도장까지 찍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진부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때 반나절 정도 병원을 비운 게 전부였다 초기 열흘 정도는 장인이나 장모 또한 모텔을 잡아놓고 매일매일 면회 시간대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만나봤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어제나 일주일 전이나 온몸에 대여섯 개의 튜브를 단 식물인간 상태여서 언제나 깨어날지 계약이 없었다 선영이한테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제가 즉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서는 서울 집에 가 계십시오 대신 제가 선영이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성민은 진작부터 두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손을 내세웠지만 결국 장모가 감기몽살로 심하게 알아누우시자 서재가 차를 몰고와 서울집으로 두 분을 모셔갔다 초기 한 달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갔다 진부초등학교 교직원들 반아이들 그녀의 요고 동창생들 대학 친구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병원을 찾아왔다 하지만 중환자실 면회 규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병문환자들은 선영이 대신 남편인 김성민을 만나보고 돌아가야만 했다 설령 점심시간 1시간 해걸음역에 1시간인 면회 시간에 떼맞춰 왔더라도 중환자실 면회 규정상 1시트에 3명까지만 허용되었다 그녀가 누워있는 모습이라도 만나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지인들도 많았지만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다 사고가 난 게 그녀 부지의 탓이긴 하지만 그 발단이 된 정구란 학생은 끄끈의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이 자신을 찾아 나서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는 그 다음날부터 진부에서 모습을 감추었다고 한다 아마도 다시 서울로 가출을 한 모양이었다 아직 어린아이인 만큼 서울에서 힘들거나 나쁜 길로 들어서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와 그부들이 기다리는 진부로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한 달이 지나자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문병객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버렸다 그녀의 서울 가족들이나 지인들조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고 선영의 곁에는 오직 김성민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게 편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녀에게 마음을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놀랍게도 그는 한 달여 만에 중환자실 출입 규정을 허문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 역사상 유일한 환자 보호자였다 그는 중환자실 면의 규정 때문에 하루에 단 두 시간 밖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중환자실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 밥 먹는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의 시간을 그녀 곁에서 그녀만을 지키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었다 잠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여며 잡고 침대 시트에 뺨을 붙이고 자고 싶었다 하지만 규정상 그게 불가능했다 어느 보호자인들 그러고 싶지 않겠는가 담당이나 수관호사에게 아무리 부탁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래서 그래서 얻어낸 결론은 시류와 낙심에만 빠져있지 말고 면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병원 사람들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자는 거였다 그러면 그의 바람과 진심을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언젠간 자연스레 사람들이 알게 되고 통하게 될 거라는 거였다 그의 봉사 정신은 직업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집에 온 일을 할 때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일만을 하지 않았었다 상간 벽지 외딴 집마다 몇 내 나들이가 어려울 만큼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까지 불편한 노인들이 많았다 그런 분들은 생활상에 아쉬운 물건들이 많았다 외딴 집에 사는 한 노인이 방에 형강등이 나갔는데 새것이 필요하다든지 못을 칠 장도리를 새로 사야 한다든지 잡초를 말끔하게 칠 랏이 필요하다든지 빨래줄이 사가 새 나일론줄이 필요하다든지 그때마다 그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물건들을 그 집에 배달해 주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채집한 산나물 보따리를 몇 내 식당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다음날 그대로 노인 손에 지어 주었다 어차피 그의 직업이 매일같이 동네 가가호호를 드나드는 배달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잔 심부름들이 귀찮고 번거롭긴 해도 그는 기꺼이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무료로 해드렸다 그것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기에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진부면 노인들의 잔심부름을 맡아왔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하면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발품을 팔면 되는 짜투리 노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에 그는 진정 행복해했다 까닭의 김성민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병원 생활을 해나갔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선영이의 면회 투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자진해서 일했다 그는 젊고 건강한 몸이기에 일하고 도와줄 것은 주변에 얼마든지 많았다 육층병실 전부를 돌며 환자들과 일일이 얼굴을 익혔다 보호자가 없거나 출타 중인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움직임을 돕고 잔심부름을 도맡았다 화장실 가기가 용이지 않은 다리 다친 남자 환자들을 휠체어로 밀고가 자병기에 앉혀주고 용무가 끝나면 다시 병실 시트 위에 편안히 눕혀주었다 언제나 마주치는 관우사들에게 웃는 낯으로 먼저 인사를 했다 다른 층은 못해도 6층 복도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냉큼 주워들었고 누군가 커피를 엎질러 바닥에 검은 자국이 남으면 밀대를 들고와 싹싹 밀었다 누군가 화장실 병기에 토사물이 튀도록 토해 놓았 육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뒤 정리를 안 했다면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구멍에 낀 나무 머리카락을 솔로 박박 문질러 닦고 그 바닥을 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그래서 6층은 1층에서 12층까지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층이 돼버렸다 물론 청소하는 직원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는 것이고 김성민이 수시로 청소하면서 밀대나 마른 수건을 가지고 와 얼룩진 것들을 박박 밀어 닦아내기에 그야말로 6층 회랑은 반짝반짝 윤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니 그런 그의 행동이 어떻게 병원 모든 관계자들에게 안 알려질 수가 있겠는가 그가 그렇게 한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담당의인 외과 과장이 자신의 집무실로 그를 불렀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관계자들로서야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어차피 전 아내를 면회하는 두 시간 빼고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좋고 편해서입니다 어흠 그렇다면 어떻게 좀 편의를 받아들일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6층 병원 관계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민씨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었죠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성민씨가 중환자실 들어올 때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제일 늦게 나간다고 하더군요 퇴실할 때 성민씨가 아내분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 전담 간호사 여럿이서 눈물을 찍어 냈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았는데 6층 환자분들까지 많이 도와주는 김성민씨께 중환자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 성민씨는 중환자실을 드나드시고 침상 옆에서 환자를 돌보실 때에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구석쪽으로 이선영씨 시트를 배치하고 가림막 하나만 세워주면 다른 환자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거고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래만 주신다면 네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열심히 셨던 거 아닙니까 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바람이 없었다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좋습니다 좀 있다가 6층 올라가시면 중앙 데스크 김희옥 수간호사 아시죠 그분에게 가보세요 가라시니 가겠습니다만 근데 무슨 일로 병원 지정복 한 벌을 내줄 겁니다 남자 간호사들이 입는 거죠 평상복보다는 지정복을 입으시면 중환자실 드나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민은 한 달여 만에 병원 사람들을 간복시켜 본인이 내심 그토록 갈부했던 이선영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성민은 감사의 뜻으로 6층에 근무하는 중앙 데스크 6명의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사의 간호사의 발자국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소리와 실내 건조를 배를 주무르고 2팔을 주무르고 2팔을 주무르고 2팔을 잊게 될 줄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너와 이렇게 함께 통째로 밤을 지새울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 선영아 내일은 따뜻한 물에다가 깨끗한 수건을 적셔 짜서 너의 등이며 가슴까지 깨끗이 닦아줄게 네 예쁜 얼굴과 두 손 두 발은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닦아줘서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네 몸 전체를 한꺼번에 닦아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거든 앞으로는 사흘에 한 번씩은 모두가 자는 이런 새벽 시간에 내가 해줄게 뭐라고 부끄럽다고 부끄럽다고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냐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그래도 싫다고 그래 부끄러워서 싫다면 어디 네 눈썹이라도 한 번 움찔거려봐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아예 매일매일 네 몸 전체를 닦아주는 게 더 시원하고 좋다고 그렇다면 어디 네 이 손가락 한 마디라도 한 번 까딱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매일 해줄게 선영아 네가 모른 척 내 생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네 전신을 닦아줄 때 너도 좀 창피하긴 할 거다 그치 창피하지 응 그러면 그렇다고 어디 네 미간을 제대로 찌뿌려봐 나 창피해 라고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당장 알아들을 테니까 선영아 선영아 우리 첫 이맞춤 생각나니 그땐 진부초등학교 화단에 수국나무 꽃이 가득했었지 너희 반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선생님들도 모두 퇴근한 토요일 저녁 무렵이었지 넌 혼자 교실 선생님 책상에 앉아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어 유리창 너머로 몰래 들여다본 그런 네 모습이 얼마나 예뻤었는지 난 찐만두 두 세트가 든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교실 미다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 놀란 너의 시선 속에다가 그것들을 마구 흔들었었지 와 나 되게 배고팠었는데 너는 만두와 노란무 간장을 책상 위에 늘어놓는 나를 바라보며 즐거운 환호성을 내질러 썼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나무젓가락을 집어든 너를 황급히 가로막았었지 뭐야 나 무지 배고프단 말이야 이거 먹으려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해 뭔데 빨리 말해 다진 고기가 가득 든 이 찐만두를 먹을 수 있다면 지금 난 내 영혼이라도 기꺼이 팔 테니까 키스 한 번만 하죠 키, 키스? 아 안 돼 신성한 교실에서 무슨 난 할 거다 꼭 해야 돼 알았어 학교 울타리 벗어나서 내 집 앞까지 날 데려다 주고 높다란 사철나무로 된 그 골목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만두 먹기 전에 하죠 내가 맘 먹고 한 걸음 다가서 자 넌 킬킬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 정말 안 돼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봐봐라 학교 저온채가 통통 비었는데 누가 본다고 그래 나는 과감하게 네 얼굴 쪽으로 내 얼굴을 들이밀었지 너는 잠시 주저했고 끝내 우린 입맞춤을 하고 그 입맞춤은 깊은 키스까지 도달했지 그때 난 내 가슴팍 안에서 네 온몸이 부르르 떠는 것을 느꼈어 나 또한 너와의 첫 키스가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항울했었지 키스를 마치고 난 뒤 너는 어쩌긴지 만두를 향해 걸어가면서 키들거렸었어 만두 하나에 내 입술을 주다니 이건 정말 너무해 하지만 우리 둘이 만두를 먹는 내내 너무나 키스가 맛있었다는 기쁨에 서로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지 선영아 너는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너 내가 너한테 준 그 편지 내용 아직도 기억하니 네가 나에게로 걸어와 준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널 안전하게 지킬 거라는 그 약속 말이야 그렇게 내가 썼었잖아 난 말이야 약속 한번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네가 지금 홀로 잠자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네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네 옆에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날 보게 될 거야 선영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푹 자 네가 원하는 만큼 푹 자고 어느 날 문득 기분 좋게 살포시 눈을 뜨는 거야 그러면 난 아무렇지 않게 너에게 말할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잘 잤니? 라고 말이야 널 잠꾸러기라고 놀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동안 네 잠이 얼마나 깊고 멀리 흘러갔는지도 말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너를 하룻밤 자고 일어난 평상시처럼 그렇게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부담 느끼지 말고 너는 네가 눈 뜨고 싶을 때 슬며시 눈꺼풀을 밀어올리고 일어나 두 팔을 기어풀어 뻗어 올리면서 한껏 기지개를 켜면 돼 선영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모르지 너와 함께 사는 내내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너로 인해 내가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았었는지 너는 열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나는 말이야 잠들어 있는 널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매번 내 볼살을 꼬집기까지 했었다 어떻게 네가 내 아내가 되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 잠이 든 너는 꼭 소녀같이 참 예쁘고 빛났었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잠자는 너의 볼을 가볍게 쓸어보면 햇살 가루 같은 게 분말이 된 광채 같은 게 내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 같았어 한마디로 매일매일 너와 함께 잠든 밤과 함께 눈뜨는 이른 아침이 환장할 정도로 행복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영아 너는 절대 혼자 날 여기 내버려 두면 안 돼 난 너 없이는 이제 빈죽정일 뿐이야 널 몰랐을 때는 모를까 이젠 정말이지 너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이런 날 여기에다 두고 너 혼자 모질게 가버린다면 나 너 혼자 못 보내 죽어도 널 못 보내 나도 너 따라갈 거야 정말이야 생각해 봐 캄캄하고 그 먼 길을 어떻게 너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니 선영아 나 알아 너 참 많이 힘들지 난 괜찮으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정말이지 나는 네가 지금 하루하루 볕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눈물만 나 네가 네 몸 안에서 혼자 안간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난 네 몸 밖에서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기만 하고 하지만 선영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네가 잘해내리란 걸 믿을게 봐봐 여기가 중환자실 아니고 지금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이라 내가 소리내 너에게 손뼉을 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귀 기울이면 내가 지금 열렬하게 손뼉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걸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된 두 손으로 널 향해 힘껏 손뼉을 치고 박수를 쳐서 매 순간 널 응원하고 있거든 어때 들리지 않니 어쩌면 내 마음과 영혼으로 치는 박수소리는 그냥 너의 몸속 깊이 마음속 깊이 너의 끝없는 심연 속으로 나라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심없는 내 격려의 손뼉소리가 분명 빛이 될 거야 마치 빛의 진검다리가 되어 네가 그 캄캄한 곳에서 다시 내가 있는 이 환한 세상 속으로 걸어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난 가지고 있어 난 꼭 그렇게 되리라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선영아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절대 포기는 하지마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는 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선영씨 이것도 알아줬으면 해 혹시라도 네가 모를까 싶어 얘기하는데 너는 내 목숨도 함께 가지고 있어 넌 두 목숨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봐 너도 나만이 사랑하지 언젠가 너는 나 90살까지 사는 것은 보장한다고 말했었잖아 내가 직업이나 사람들로 인해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넌 내가 틀림없이 90살은 너끈히 살 거라고 장담했었잖아 그런데 난 말이야 너 없이는 90은 커녕 1년도 더 못 살아 그러니까 너도 난리 왜 네가 한 말을 꼭 지겨줘야 해 선영아 나 정말이지 너랑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네가 다시 일어나면 제주도 올레길도 걸어보고 변산반도 해지는 저녁놀도 함께 보고 싶어 지심도에 가서 흐드러진 동백꽃 위에서 운다른 팔색조 노래소리도 함께 듣고 싶어 경주 불국사와 설악사는 우리가 가봤지만 다른 곳은 놀러 간 곳이 별로 생각이 안 나네 그 정도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게 별로 없었거든 너무 많이 후회해 우리 언젠가는 지중에도 가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탈리아의 로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 도 보러 가자 달라이라마도 만나러 가고 하늘 지붕인 에베레스트도 보러 가자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매년 가장 가고 싶은 한나라에 여행을 가도록 하자 거짓말 아냐 뻥 아냐 니가 다시 일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달나라 별나라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영아 앞으로 니가 다시 건강해지면 내가 해줄게 무지무지 많아 까닭에 이런 못난 내게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부탁이야 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줘 응 알았지 선영아 사랑해 난 널 많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수보다도 더 많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선영아 넌 지금 그 어떤 칠흑의 밤속에 혼자 있다고 해도 너 있는 곳에서 내 사랑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길 잃지 않고 내 사랑을 보고 곧장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 알았지 성민은 그녀 기파퀴에다 대고 마른 입술을 달싹거려 속삭였다 그는 심없이 그녀 이마와 뺨 입술과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그녀의 푸석한 은색 뺨에 떨어져 적셔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무토막처럼 위동도 없이 여전히 반듯하게 누워만 있었다 이마에 은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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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